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미국 심장학대학에서 총장을 지낸 바 있으며 세계 심장혈관질환위원회의 회원이었던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죽었다가 다시 회생한 분들의 고백을 기록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끔찍한 통증이 가슴에 재발되었다. 좋지 않은 징조임을 알았다. 어쩌면 기절할지도.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나는 참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보통 때 복용하는 다이나마이드정을 혀 밑에 넣고 간호원을 소리쳐 불렀다. 불을 켰다. 간호원은 빨리 들어왔다. 통증은 악화되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안이 다시 캄캄해졌다. 더 이상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는 천장 가까이서 방 저쪽 구석에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밑에 놓은 내 육체를 발 쪽에서 내려다보았다. 내가 자신에게 내 발이 저렇게 큰지 몰랐는데 정말 날릴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방향에 기억나는 것이다. 아니 저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잖아. 내가 또 죽었었나 봐. 사람들이 EKG 기계를 밀고 들어왔는데 그 뒤에 충격 장비가 뒤따라왔다. 사방에 두부가 널려있는 것 같았다. 산소탱크에서 나오는 듯한 두부 하나가 내 코에 연결되고 있었고 팔에 또 하나가 꽂혀있었다. 그동안 나는 방 위에서 떨어질 염려는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번엔 살아날지 확실치 않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방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전부이다. 그러고나자 나는 옆면에는 닿지 않고 어떤 검은 투부 속을 빠른 속도로 헤쳐나가고 있었다. 캄캄했다. 조금 지나자 또다시 그 불빛이 보였는데 무척 반가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장벽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그 위를 날아 넘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을 비행하고 있었다. 내 밑에 강이 보였으며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환해져갔다. 내가 높이 나는 새처럼 강줄기를 따라가고 있을 때 자신이 한 아름다운 도시 이를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거기는 마치 빛나는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무척 아름다웠다. 말로는 그 장관을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어떤 거리로 내려섰는데 사람들이 나를 애워쌌다. 나를 반겨주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광채를 지닌 빛나는 옷을 긁히고 있었다. 아무도 서두르지는 않았다. 또 한때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내 부모님이셨던 것 같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는 다시 병실에서 눈을 떴던 것이다. 다시 유체로 환원되었다. 이번엔 정말 죽게 내버려 두지라고 바랐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씩 거쳐가는데 지쳐버렸다. 그곳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달라고 했다. 이 환자는 항상 좋은 경험담을 겪었습니다.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했으며 이미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기 싫다고 했습니다. 경험의 중간에 그는 길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병원 직원이든 문병객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험 뒤에는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사례입니다. 나는 자신의 몸에서 먼저 머리가 서서히 빠져나온 뒤 방 한구석으로 둥둥 떠가던 생각이 난다. 내 초는 울고 있었는데 내 쪽을 쳐다보게 하려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주의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의사를 지나쳐서 내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내 옷은 불 때문에 까맣게 타 있었으며 얼굴은 온통 불에 타서 껍질이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의사는 기계가 사배까지 작동하는가? 라고 묻고 나서 기계에 연결된 두 개의 금속판을 내 가슴에 부착했다. 나는 내 육체가 펄쩍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몸속에 다시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다. 마치 당나귀가 가슴을 걷어찬 것 같던 통증이었다. 확실히 이승의 이런 삶이 내가 경험한 사후의 삶보다 못했다. 나는 아직도 사후에서 경험한 세부적인 면까지 다 기억할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문 저너머의 다른 세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서 빠져나오면 육체만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생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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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